안녕하세요 짱가몽 입니다 오늘은 짱가몽 돗설 58번째 입니다 대명 가정 도자기로 넘어가기 전에 대명 가정 도자기 편에서도 다룰 문양 인데요 팔선 문양은 많이 보셨을 거에요 팔선도 그래서 팔선과 관련된 그런 문양들이 많아서 대명 가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돗설을 하나 하고 갈까 합니다 팔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책인데요 제가 PC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양도 많고 복잡합니다 제 자신이 또 편집을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책을 교재로 삼아서 교재를 이제 카메라에 담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신뢰가 있죠 제가 편집하는 것보다는 책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신뢰도 면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팔선과 관련된 이제 도안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팔선 과해도 같은 게 가장 유명한 거죠 군선 축수도 뭐 팔선 경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팔선 경수라는 이제 그게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팔선 축수라고도 합니다 장수를 경축하거나 장수하기를 추건하는 도안이다 그런데 이따가 사진은 아직 그림은 보여드리겠고요 팔선이 나오는 게 주된 내용이죠 팔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선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명팔선과 안팔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명팔선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팔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어두울 암자가 쓴 안팔선은 명팔선 여덟 명이 각각 들고 있는 자기의 무기라기보다는 명팔선이 들고 있는 보물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팔선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색연필을 칠해놓은 장과로 여동빈 한상자 하선고 이철괴 종리 조국구 남채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여덟 명이 명팔선이고 이것과 대칭되는 것이 이제 안팔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팔동선 뭐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팔선은 여덟 신선이 각각 지니고 있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이것도 장과로는 이제 어고를 갖고 다닙니다 어고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통의 한쪽 끝에 얇은 가죽을 씌워서 손으로 두드리는 타악기 같은 것입니다 여동비는 이제 보금을 들고 있고 있죠 한상자는 화람 꽃바구니 들고 있습니다 하선고는 이제 조리 쌀 같은 거는 이제 일 때 쓰는 기구죠 혹은 이제 연꽃이나 연잎 모양을 한 그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하선고는 팔신선 팔선 중에서는 유일한 여자 신선입니다 또 이철괴는 이제 호로병 호로병에서 그 까만 연기가 나는 그런 문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종리의 선자 부채 종리는 이제 한종 종리권을 뜻합니다 조국구의 음양판 음양판이고 남채화의 이제 피리 행적이죠 여덟 가지 물건을 이제 안팔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덟 신선 중에 장과로 종리 여동빈을 제외하고는 정사 속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덟 분 정도 여덟 명의 신선 정도는 이제 대충 누군지는 지금 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이 이제 자세히 나와서 이걸 이제 꺼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카메라에 담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진 않아서 되는데요 그냥 종리권이 누구다 이철괴가 누구다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팔선도의 팔선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명팔선 이름 알고 있고 명팔선이 가지고 있는 기물들 그 물건들 안팔선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두 개 정도는 이제 외우셔야죠 그러면서 그 팔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걸 가지고 팔선도 팔선 과외도 팔선 축수도 팔선 경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주 팔선은 다 외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리를 설명드릴게요 종리권 혹은 한종리라고도 하는데 호는 정양자 또는 운방선생이라며 연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풍모가 기하했으며 늠름한 눈에 아름다운 수염을 길렀다고 전해진다 한나라의 벼슬하여 대장이 되어 토번족을 정벌할 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홀로 말을 타고 산골짜기로 도망하였다가 동화 진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장진결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송사의 진박전에서는 진효자가 진박을 아련하는데 상투를 튼 도인이 먼저 자리에 앉아있었다 진효자가 사사로이 진박에게 물으니 진박이 종리자이다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또 왕로지 전에서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스스로 종리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왕로지에게 단약을 주었다 그것을 먹고는 미치광이가 되어 마침내 처자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장과로입니다 장과로 잠깐만요 장과로입니다 장과로는 본명은 장과이다 당나라 때 방사로서 중조산에 은거하면서 분과 진 사이를 왕래하였다고 한다 그는 항상 하얀 나귀를 거꾸로 타고 나돌아다니곤 했는데 하루에 수백 일을 다녔으며 쉴 때에는 나귀를 종이처럼 접어서 갓을 넣는 상자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무후가 무후는 이제 당나라 때니까 이제 측천무후죠 측천무후가 일찍이 그를 불렀으나 죽었다고 속이고 가지 않았다 훗날 현종이 궁중으로 맞아들이니 갓가지 기이한 술법을 보여주었는데 모두 세상에서 복이 드문 것이었다 현종이 옥진 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였으나 크게 웃으며 거절하고는 산속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장괄호를 봤고요 한상자 장괄호는 이제 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닌다 뭐 이런 이제 그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리고는 이제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부채 자 세 번째는 한상자 한상자는 잠깐만요 카메라가 자는 청부이며 당나라 때 고문 운동을 주창했던 한유의 조카라고 전해진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집을 떠나 여동빈에게서 도를 배웠다 신선이 된 뒤에 빈 술독에 술을 만들고 흙을 모아 꽃을 피우는 술법으로 숙부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한유는 비록 꽃 사이에 구름은 진 산고개가 빗겨있는데 집은 어둠엔고 눈이 남관을 가로막으니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냐라는 식구가 있음을 보았지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한상자가 말하기를 언젠가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하였다 훗날 한유는 부처의 사리에 관한 일을 한하다가 벼슬이 깎여 조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남관에 이르러 눈 때문에 곤욕을 치르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고사는 단성식의 유양잡조와 유부의 청쇄고의 등의 책에 보인다 그래서 한상자는 노송의 아들이며 노송은 한유의 조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자가 있고 이철괴가 있습니다 이철괴는 수나라 사람으로 이름이 홍수이며 자를 괴아라고 하였는데 또는 이철괴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철괴가 됐습니다 그는 신체가 매우 건장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득도하여 진암동에서 수도하였다 하루는 태상노군과의 약속에 따라 정신이 화산에서 논일고 있었는데 태상노군은 신선 중에 최고봉의 신선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도제에 의해 육체가 불로 화해버렸다 논일던 혼백이 돌아왔으나 의지하여 돌아갈 곳이 없는지라 마침내 한 굶어 죽은 시체의 몸에 붙어 일어났다 그 때문에 그 형체는 산반한 머리에 더러운 얼굴, 어깨와 배를 드러낸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철괴장, 지팡이를 짚고 등에 호로병을 매며 쩔뚝거리며 인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항상 호로병 속의 단약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여 기사회생시키곤 하였는데 이것을 빌려 도를 행하는 것에 대신하였다 항상 시장에서 돌아다니며 거지 행사를 했는데 훗날 쇠지팡이를 공중에 던지자 용으로 변화했으며 이 용을 타고 떠나버렸다고 한다 자 이철개를 봤고요 조국구가 있습니다 조국구는 이름은 우이며 송사에 의하면 자성 광원 태후의 동생 조일이라고 하며 72세에 죽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의 미장부였으며 타고난 성품이 조용하여 차분하여 부귀를 탐하지 않았다 그런데 동생이 권세를 빙자하여 사람을 죽인 것을 부끄럽게 여겨 마침내 재산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산에 들어가 도를 닦았다 훗날 종류와 여동비를 만나 환진 비수를 전수하여 신선의 반열로 끌어들이고 이들과 더불어 사해에서 구름처럼 논일었다고 한다 여섯 번째는 하선고입니다 하선고는 이제 여덟 신선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신선입니다 당나라 때 광주 사람 하태의 딸로 운모의 계곡에서 살았다 나이 14, 15세 때 꿈속에서 신인에게 운모의 가루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먹은 뒤에 과연 행동하는 것이 나는 것 같았으며 항상 산골짜기 사이를 왕래하였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곤 하였는데 따가지고 온 산의 과일로 노모를 봉양하였다 신선이 된 후에 일찍이 고의로 여동비를 희롱한 적도 있었다 이 고사는 역세 진선 채도 통감 후지백과 위태의 동헌필록 등에서 책에 보인다 유공부의 시화에서는 영주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며 광동 중성 사람이며 탁 당 측전물대 사람이라고 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하성골은 여자 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채화가 있습니다 남채화에 관한 고사는 남당의 속선전에 나타난 것이 가장 빠르다 이에 따르면 그는 언제 어느 곳에 살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는 늘 노래 부르며 시장 같은 데서 구걸하고 다녔다 그는 방랑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항상 다 떨어진 남노한 옷을 걸치고 한쪽 발은 신발을 신었지만 남은 발은 맨발인 채로 손에는 큰 박자판 나무나 대나무로 된 몇 개를 한꺼번에 쥐고 박자를 치는 도구를 들고 장 안에 시끌벅정한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걸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노래 부를 때면 가사가 대부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른 것으로 모두 신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돈을 얻으면 녹근에 꿰어 땅에 질질 끌고 다녔는데 흩어져 잃어버리더라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어쩌다 공공한 사람을 보면 주워버리기도 했고 술을 마시는데 썼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린아이 했을 때부터 중늙은이가 될 때까지도 보기도 했는데 언제나 포동포동한 얼굴로 얼굴색이 한결같았다 훗날 호량의 술집사에서 돌아다니며 노래 부르다가 술에 취한 가운데 공중에서 신선의 음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가볍게 몸을 날려 학을 타고 구름 속으로 유유히 떠나버렸다고 한다 남채화를 봤고요 여덟 번째가 여동빈입니다 이름은 암이며 호는 순양자로 당나라 때 포주 사람이다 그는 화양건을 쓰기를 좋아했는데 모습은 장자반과 흡사하였다 일찍이 두 차례 진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낙방하였다 나이 64세 때 장안의 술집에서 논일다가 종리를 만나 장생지수를 배우고자 하였다 종리가 소리와 색으로 열 차례에 걸쳐 시험해 보았으나 모두 마음이 흔들리는 바가 없었다 이에 그를 데리고 학령으로 들어가 상청 비결을 전수해 주었다 여동빈은 득도한 후에 양자강과 회수지방을 떠돌아다니며 보곰을 휘둘러 교령의 피해를 제거하여 사람들을 위험해서 벗어나게 하였다고 한다 송사 진박전에서는 관서지방의 떠돌이로 나이는 100여세인데도 발걸음이 아주 빨라 순식간에 100리나 갈 수 있었으며 여러 차례 진박의 서재로 찾아왔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8명의 팔선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팔선 쪽이 안팔선도 한번 알아봤죠 안팔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장과로의 어고, 여동빈의 보검, 한상자의 꽃바구니, 화람, 하선고의 조리, 이철개의 호로병, 종리의 부채, 조국구의 음양판, 남채화의 행적, 남채화의 피리 이것도 피리인데, 아, 이건 뭐야?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건 이제 팔선인데 좀 어둡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동빈이죠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안팔선을 이제 여기 이제 안팔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팔선, 이철개의 호로병, 여동빈의 보검, 그 다음에 하선고의 조리, 횡적은 남채화의 피리 이것도 피리인데, 아,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꽃바구니, 이거는 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선 과해가 가장 유명한 도안이죠 생일을 축하하며 장수를 추건하는 용도의 도안인데 팔선 과해는 여덟 신선이 이제 자기의 기물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안으로 이제 이제 돼 있습니다 여덟 신선이 함께 서왕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 서왕모가 살고 있는 요지로 가는 모습인데 서왕모가 살고 있는 곤륜산 아래에는 거친 파도가 만길이나 되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수레가 없으면 이 선경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덟 신선이 이제 선사라는 이제 땜목을 타고 가는 요런 걸 이제 팔선 과해라고 팔선 과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선 앙수는 여덟 신선이 이제 학을 타고 구름 사이에서 날고 있는 수성노인을 우러러 경축하는 그림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요런 이제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을 팔선 앙수라고 합니다 여덟 명의 신선이 모여서 이제 학을 타고 오는 수성노인을 축하하는 그래서 팔선 앙수 그러니까 팔선이 이제 수성노인의 장수를 축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방 축수는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요 군선 공수 군선 공수가 이제 조금 아까 말한 팔선 앙수에 해당합니다 수성노인이 학을 타고 오는 그림을 이제 나오는 거죠 요렇게 이제 보다 더 선명하죠 군선 공수의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군선 공수입니다 요렇게 사진으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선 축수도 마찬가지죠 군선 축수인데 요거는 그렇고 요정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자에 나온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려야죠 우린 시청각인데 예 그래서 이제 팔선 과해도가 그려져 있는 이제 도자기입니다 매병인데요 팔선 과해도가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선들에게 모습을 또 그려 놓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제 보여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종리권과 여동빈이 이렇게 함께 다닙니다 종리권과 여동빈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은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여동빈이죠 왼쪽은 왼쪽은 벌써 보금을 차고 있으니까 여동빈이고요 부채를 들고 있으니까 종리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여동빈이죠 요 두 분이 이제 종리권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여자 신선이 하선고죠 조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리나 연꽃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나오고 가슴이 나오고 이제 여기 호리병에서 그 연기에서 그 영혼이 나가는 그런 이제 기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철개죠 그래서 하선고와 이철개 하선고와 이철개 네 네 명을 이제 보여 드렸고요 네 또 여기는 남채화 꽃바구니죠 화람 꽃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남채화고 조국구는 이제 음향판을 들고 있는 거죠 조국구 그래서 여섯 명을 봤습니다 자 이제 여덟 명 째인데요 한상자와 장과로 한상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상자는 피리를 불고 있고요 장과로는 이제 그 어고를 들고 있습니다 어고 그래서 여덟 명의 신선이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 뭐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가정제 때에 할 때 아 가정제 때 할 때 네 여기 도작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군선 축수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요거 나올 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한 챕터를 한 챕터를 이제 시간을 짜서 에 에 대해서 팔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선을 이제 나오면 팔선의 이름과 팔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그걸 이제 안팔선이라고 하는데 그 안팔선의 이름과 팔선의 이름 정도 여덟 개 여덟 개 해서 그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선 과해도 팔선 앙수 팔선 경수 팔선 축수 군선 축수 뭐 이런 이제 고사성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용어를 외워 두시면 문양이죠 용어를 외워 두시면 나중에 도자기 간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짱가몽 도설 58번째고요 요거는 이제 재생 목록에서 스토리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그 뭐 종규도 할 때도 했었고 그 다음에 목류도 온도도 했었고 그거 할 때 다 한꺼번에 이제 재생 목록에서는 스토리에 모아놨거든요 요것도 이제 도설의 일종이지만 그래도 재생 목록에서는 이제 챕터가 스토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번 쭉 훑으시면 도자기 공부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또 상식이나 이야기도 뭐 공부하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팔선도 나오면 뭐 팔선하고 안팔 명팔선과 안팔설 정도는 줄줄 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짱가멍 도설 도자기로 썰을 풀어보는 도설 58번째는 가정으로 들어 가정 도자기로 들어가기 전에 팔선에 대해서 명팔선과 안팔선 그 다음에 팔선과 관련된 그럼 이제 고사들을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외우시기 바라구요 자 그럼 그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300 명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공부를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회수가 계속 줄고 시간이 이제 좀씩 주는 걸로 나오는 걸 봐서는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8번째니까요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힘드시죠 사실 공부하는 게 누구든 힘들죠 하지만 이제 이제 가정지나 이제 용경만력 지나면 이제 나중에는 숭정까지는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면서 가정만력만 지나면 명말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명나라를 도자기관 최고봉이잖아요 사실 청대보다 더 확실히 최고봉 한수위입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청대의 도자기의 한 모범이 되는 거죠 명나라가 그래서 명나라의 도자기들을 좀 뭐라 특징이나 이런 이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테라든가 유청요 그 다음에 문양들 그 다음에 기형들에 대해서 좀 아시고 가면 청대는 청대는 조금 더 쉽습니다 청대는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강건성세 3대 말고는 뭐 다른 다른 왕조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끝나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원청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청화 자기에 대해서는 얼추 정말 이 책 정도만 반복을 하고 짱가망 돗설도 시청하시고 그러면 싸구려 도자기 안 사시게 돼요 네 그래서 명품 도자기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뭐 투자한 효과도 누리시고 또 우선 속지 않으면 손해본 일이 없잖아요 손해만 안 봐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59번째 짱가망 도설 59번째부터는 대명 가정 도자기 한 발 한 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